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미생물로 농사를 하면 좋다 하는 걸 자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생물로 이것저것 농사를 해보려고 하면 일단은 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야 되죠. 저희들이 처음에 나오는 제품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동결건조 되어 있죠. 미생물을 어떻게 동결건조를 해? 도대체 동결건조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혹시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액체 상태에서 미생물을 액체 상태에서 유통을 하게 되면 계속 발효가 일어납니다. 미생물은 수분을 만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동결건조 해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분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동결건조가 뭔데? 동결, 어루고, 동결, 어루고, 건조, 말란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어루고, 말라가지고 동결건조가 어루고, 말란 제품이다. 그거를 뒤에 이렇게 분쇄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쇄를 할 때 분쇄기 막 이게 빨리 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미생물 몸이 이렇게 딱 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필 하나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끝에 물 위에 붙어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수십억 마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끝에 물 위에 붙어있는 숫자가 수십억 마리예요. 그러면 칼날, 분쇄기 칼날에 붙어있는 미생물 숫자는 이거보다는 월등하게 많겠죠. 절대 몸이 안 잘립니다. 미생물은 너무 작기 때문에 몸이 안 잘립니다. 그래서 분쇄를 할 때 이렇게 몸이 딱 분쇄기 칼날에 잘릴까 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염려를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을 일단 물에다가 수분이 가야 되니까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활성액, 미생물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은 다 있죠. 집에 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활성액을 만들 때 사람이 먹는 거는 발효식초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는 저희들이 전체 무게에서 1kg에 1g을 넣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kg에 1g. 그럼 전체가 이제 10kg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10스푼, 이게 1g짜리 스푼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먹는 식초라든지 장아찌라든지 김치라든지 우유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에 이걸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되죠. 콩에 이걸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전체 무게에 1kg에 이거 1g씩 넣으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땅에 쓸 때, 농사용으로 쓸 때는 이걸 갖다가 이 휘산 걸 1kg에 1g씩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유들이 있게 하시면 돼요. 단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작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콩을 매체로, 콩을 먹이로 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물통 같은 데다가 콩을 먹이로 줘야 되는데 근데 콩을 알맹이 통째로 주면 안 되고 분쇄기 같은 거, 여러분들 집에 뭐 분쇄기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콩을 분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양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발효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콩 발효액을 만들 때는 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0리트 통 같으면 20리트 같으면 여러분들 생수병 있죠. 큰 생수병, 회사 사무실에 가면 생수병 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리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주먹 정도만 주면 돼요. 한 주먹 정도만 믹스기로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로 아주 작게 만드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 주먹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물이죠. 물이고 이제 균을 넣는데 원래 20리트니까 이제 그 사람이 먹는 거 음식을 발효하는 걸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20 숟가락을, 요 숟가락으로 20개를 넣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발효액을 만들 때는 보통 식초 같은 경우에 1년을 가거든요. 1년 정도를 해야지 이제 식초가 되니까 장아찌 같은 경우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년씩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균을 충분히 넣어주라는 뜻에서 1kg에 1g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드는 거는 보통 2, 3일 만에 다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균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그걸 실험을 할 거예요. 이제 20리트, 20리트 생수병 기준으로 해가지고 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한 두 스푼 그러니까 이제 10리트에, 10리트에 한 1g 정도를 한 번 넣어보려고 해요. 20리트니까 이거 두 스푼을 넣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는 현미경으로 보면 됩니다. 미성물들이 버글버글하면 활성화 된 거고 버글버글 안 하면 활성화 안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면 제가 다음번에 실험해 보고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두 배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네 스푼을 넣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현미경을 한 번 보고 또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성액을 만들 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면 안 됩니다. 첫째, 미생물마다 지가 좋아하는 온도가 다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나는 여름이 좋아. 나는 겨울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겨울은 질색입니다. 제가 보기는 이래 보여도 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운 건 질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급이 맨날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목을 되게 제가 신경을 씁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매일 담배 피우고 나면 이제 목에 바로 타격이 오죠. 그래서 이제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춥고 이러면 이제 목이 그 하니까 여기 이제 마우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한여름에도 이 마우를 하고 다니고 두꺼운 건 안 하고 좀 얄부리한 거 그런 걸 하고 다니죠. 여기가 따뜻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여름,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넌 여름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름 무지 좋아합니다. 심지어 여름에 에어컨 자체를 안 켭니다. 그만큼 더위는 저는 이제 굉장히 잘 견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람도 여름 좋아하는 사람, 겨울 좋아하는 사람 여름 싫어하는 사람, 겨울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미생물들도 지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유인균, 유익한 인체 균 이 균들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온도가 30도 전후예요. 물론 이제 사람 온도를 제일 좋아하죠. 사람이 먹는 거다 보니까 사람 온도가 37도, 36.5도 이게 이제 사람 온도죠. 37도, 36.5도 사람 온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온도를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농사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30도 전후, 30도 전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25도부터 31도, 2도 여기까지 온도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만 되면 얘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20미터 병에다가 내가 이제 콩밭에 뿌리려고 하면 콩을 조금 한 주먹 정도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넣어주라고 그랬죠.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생명체에는 염이 있어야 돼요. 염. 그래서 이제 소금, 이제 소금을 조금 이제 뭐 너무 20미터 같으면 이제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정도 염을 약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0.9% 정도. 0.9% 우리가 식염수 눈에 넣고 이렇게 이제 그거 할 때 사용하는 치과나 있는 데서 사용하는 식염수가 0.9%거든요. 그래서 20미터 같으면 밥 숟가락으로 이제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넣어주면 이제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염이 있으면 모든 생명체들 미생물도 생명이거든요. 생명체들은 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각종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들이 그 안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천일염 같은 거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 같은 거는 사람이 먹는 것 같으면 이제 당을 막 좀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처음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정도 발효할 것 같으면 당은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 만들 때 당을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약간의 소금만 이제 넣어주고 이 균만 딱 넣게 되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돼요. 정말 맛있는 요구르트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고고 요구르트 이것도 요구르트도 만들고 요구르트에다가 밀감 갈아가지고 이제 밀감도 갈고 요구르트도 넣고 그리고 발효식초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차량하면서 이제 이걸 음료처럼 마십니다. 이러면 어제 제가 어제 동영상에 말씀드렸죠. 내 장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제 이 몸뚱이가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내 몸이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장래에 있는 이 미생물들은 그 저기 하청업체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예요. 아 계열사는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아 생각이 안 나네요. 협력업체입니다. 장래에 있는 미생물은. 내 몸이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장래 미생물은 협력업체예요. 그러면 이 협력업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같은 미생물들. 이렇게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대기업이 밑에 협력업체한테 돈만 잘 주면 돼요. 물건 납품하면 돈만 잘 주면 협력업체에서는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웹도 주고 자재도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 장에 있는 미생물들 우리 인체에서 제일 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장입니다. 이제 크기에는 좋은 미생물들을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돈 잘 주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협력업체에 이제 조금 좋은 걸 주겠습니다. 한 잔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 때 식초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너무 시그러면 무는데 이제 발효 요구르트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게 되면 발효 요구르트가 그 다음 날 되죠. 이제 그걸 만들어서 넣으면 맛도 훨씬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발효해가지고 그 다음 요구르트를 만드니까 균이 어마어마하게 정폭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균들은 어떤 균들은 2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가 8시간, 9시간 뒤에는 이 숫자를 셀리려야 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딱 스푼 하나 딱 떴을 때 그 균 숫자도 셀릴 수가 없는데 그게 9시간 만약 발효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20리터에다가 콩 할 때 콩 한 주먹 갈아가지고 이 균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가는 같이 이제 현명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적절한 균을 할 때 그럼 온도는 한 30도 전후로 해가지고 맞춰주면 되는데 그럼 이런 통에 20리터 통 같은 데다가 도대체 온도를 뭘로 맞춰줘? 가스불로 때울 수도 없고 뭐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뭔가 하니 의왕 있죠. 의왕 저는 이거 제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이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일단 이게 만 몇 천 원밖에 안 해요. 만 몇 천 원밖에 안 하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니 의왕 여러분들 물고기 사는 의왕 있죠. 그 의왕에 요거 딱 넣는 거예요. 의왕에 넣고 이제 전기를 딱 꼽으면 이제 그 물고기 의왕 안에 있는 물을 데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걸로 쓰면 읍수로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범삼아 한번 사가지고 이제 물건이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샀는데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해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딱 온도 꼽아주면 요거는 이제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물에 넣고 온도를 꼽아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물에 넣어놓고 온도를 꼽아야 되지 바깥에서 이제 이거 실험해 본다고 여러분 온도를 꼽으면 이 안에 뭐가 타버린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이제 수중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넣어놓고 물에다가 넣어놓고 요걸 꼽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게 온도 조절기예요. 요게 이제 세팅 세팅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온도 조절이 요게 적혀 있는데 요게 17도에서 34도까지 온도를 이렇게 지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제가 한번 실험해 보고 이제 잘 됐 그걸 어떻게 하는데 잘되면 이제 미생물들이 바글바글 할 거고 못되면 뭐 별일 없을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해보고 여러분한테 앞으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온도를 이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그 온도 이제 미생물마다 좋아하는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유인균들은 30도 전후를 되게 좋아한다. 요게 첫째고 두 번째 이제 이제 저희들의 균들은 발효할 때 요걸 활성액을 만들고 발효를 할 때 어떤 균들은 이제 공기를 좋아하는 균들이 있어요. 호기성균이라고 그러죠.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를 실하는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실하는 균들은 공기를 발효할 때 공기를 차단시켜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막 지가 좋아하는 환경이니까 막 활성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근데 난 공기가 좋아 근데 공기를 차단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좀 빌빌 그리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균들은 이제 특징이 전부 공기를 실하는 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효액을 만들 때는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좋다. 이제 뚜껑을 활 잘 열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안에서 막을 만들어버립니다. 공기를 차단하는 막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막 같은 게 자꾸 막이 생겨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놓고 그런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완전히 뚜껑을 닫아놓으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건가니 지가 이제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 가스 뚜껑을 완전히 밀폐해 놓으면 그 가스가 위로 팍 치솟아 버립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포도 포도식초 만든다고 했는데 그리고 뚜껑을 위에 플라스틱 뚜껑을 꽉 닫아놨거든요. 이게 그냥 구멍도 안 내고 해가지고 막 이게 팍 쳐서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정도로 힘이 세거든요.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저희들이 바늘 구멍을 하나 딱 내놨어요. 바늘 플라스틱 뚜껑이니까 바늘 구멍을 하나 내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늘 구멍을 어떻게 내는데 이러는데 뺀치 있죠. 뺀치를 가지고 바늘 끝을 딱 잡아요. 그러고 난 뒤에 불을 이렇게 딱 닳아가지고 플라스틱 뚜껑에다가 싹 넣었다가 빼면 구멍이 딱 나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늘 구멍을 하나 내놓으면 계속 거기서 치이 하면서 이제 가스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들이에요. 그게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활성액을 만들 때 위에다가 비닐로나 이런 걸로 딱 해가지고 고무줄로 다 이렇게 탱겨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생기는 가스 정도는 비닐로 이렇게 해놓으면 지갈아서 옆에 고무줄하고 이런 데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된 뚜껑에 꽉 닫아 놔버리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공기를 차단시켜주면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다. 온도도 30도 전후 25도 20도까지 내려가도 돼요. 온도라는 건 정밀하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밀하게 맞추려고 하면 기계를 쓰면 되죠. 그 기계들은 또 비싸요. 또 1, 2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 몇 천 원 이러밖에 안 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안에 온도를 맞춰주면 활성액이 된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정밀하게 온도를 맞추면 사실은 9시간이면 활성액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 데피는데 그 물 데피는데도 하루 걸릴 거예요. 이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 3일 정도 놔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볼 거예요. 봐가지고 몇 시간 놔두면 된다. 며칠 놔두면 된다. 이런 걸 계속 현미경들을 봐가지고 미생물이 언제 활성화되는가 이런 걸 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활성화되면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미경을 한번 또 이렇게 영상들을 한번 가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현미경 이 영상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 껍질 커피 이렇게 원두 커피 내리고 나면 이렇게 남은 커피 가루 있잖아요. 그거는 커피숍 앞에 가면 공짜로 줍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는 건데 그거를 저희들이 발효를 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이 커피 껍질을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 가지고 발효를 했죠. 하니까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틀 발효 거거든요.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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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이게 전부 저희들 유인균들 입니다. 이렇게 이제 활사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콩도 제가 한번 해볼 거고 쌀 같은 것도 한번 해볼 거고 여러 가지 녹두 같은 것도 한번 해볼 거고 배추 같은 것도 한번 갈아가지고 해볼 거고 지금은 밀감 있죠. 밀감 밀감 껍질 가지고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농사 저는 농사라고는 콩 세 알씩 한 아홉 군데 심은 격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조금 많이 읽으니까 땅에다가 유황을 많이 뿌려요. 유황 유황을 도대체 땅에다가 왜 유황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농약을 많이 쓰잖아요. 농약의 성분 중에서 수원이 있습니다. 농약 성분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농약을 1년 2년 뿌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진짜 해방되고 난 뒤에 땅에다가 새말로 운동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계속 친 게 농약 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농약 성분 중에서 수원 그거를 수원은 극음 입니다. 음의 엄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모든 것을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빨간약 먹퀴룸 먹퀴룸이라는 어릴 때 상처나고 빨간약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걸 먹퀴룸이라고 그러는가? 그 안에 보면 수원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판매 금지화되어 버렸습니다. 먹퀴룸이 못하도록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상처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빨간약을 먹퀴룸 그걸 딱 발라버리고 나면 균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동결되어 버리죠. 그게 수원 성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할 때도 농약 안에 지금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는 고온은 성분들이 조금 들었다고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수원은 한 번 이렇게 땅에 극이 되고 나면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수원 성분이 내 몸에 들어와도 안 사라집니다.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수원은 극음이잖아요. 극음 음의 극치고 그 다음에 유황은 극양입니다. 양의 극치예요. 그래서 유황 같은 게 화산 이런 데 이게 유황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원 극음하고 극양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화가 돼가지고 싹 수원 성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유황을 이렇게 쓰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그게 있는지를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황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 중에서 요즘 많이 나는 밀감이 있죠. 이것도 밀감인데 밀감 먹고 나면 껍질 있잖아요. 먹고 나면 껍질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껍질을 지금 한긋둥 모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껍질을 가지고 제가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저희들 균을 넣을 거예요. 넣으면 밀감 껍질에 유황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밀감 껍질에. 그러면 우리가 이 균한테 유황을 바로 먹여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만 유황 살려고 돈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밀감 맛있게 묻고 그다음에 밀감 껍질을 넣어놨다가 그 껍질을 이 껍질에 이 균을 미기는 거죠. 껍질을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이 균들이 저희들 유인균이 유황을 먹게 됩니다. 유황 성질을 먹게 되면 그 성분들을 제가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그거를 땅에 뿌린다든지 하게 되면 땅에 있는 수원을 제가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황을 바로 유황이라는 극을 바로 땅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유황 성질이 있는 밀감 껍질을 가지고 발효액을 만들어서 극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쓰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24시간 커피 껍질을 24시간 발효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부 가루입니다. 가루 그 하나 크기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이거는 한 20일 정도 그걸 발효한 거죠. 발효하면 이렇게 버글버글버글 하면서 일어나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는 미생물들이 너무 잡다 보니까 겹치기로 있는 거예요. 청청청청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십 개 수백 개 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청들을 이렇게 현미경 편차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겹치기로 해가지고 밑에 보이고 우에께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해가지고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거기에 수백 수천 개의 청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더 많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눈을 안 보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 이렇게 지금 꿈틀꿈틀꿈틀하고 있는 게 다 보이죠. 오늘 이제 일단 발효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콩밭에 여러분들 뿌릴 때는 콩을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좋고 만약에 고추밭에 뿌린다고 그러면 고추를 조금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저희들 유인균한테 먹이로 주는 거죠. 그러면 걔들이 그 애들하고 친해집니다.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실제로 밭에 가게 되면 별 거부감 없이 그 밭하고 그 땅하고 그 작물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안가지고 친해진다. 너무 그건 좀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밭에 쓰느냐 그러면 그 작물을 가지고 균들한테 너는 여기가서 일해야 돼 이래가지고 조금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균들이 지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볼 겁니다. 아마 좀 있으면 2월 3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 저희들도 이런 것도 시험 삼아 조금 조금씩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50평만 내가 농사 해보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200평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 땅도 흙도 한번 볼 거고 곧장에 나는 이파리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쭉 봐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으로 곡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하도 많은데 이거는 사진이거든요. 고사리 고사리를 세포현미경 미생물 보는 건 위상차현미경 이고 이파리나 이런 걸 보는 건 세포현미경 세포현미경 고사리를 본 거죠.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낙엽 산에 가가지고 낙엽을 몇 개 추워왔습니다. 이거는 낙엽을 저희들이 세포현미경 본 거죠. 앞으로 농사를 하면서 이파리들 하나도 한번 떼가지고 미생물을 썼을 때 어떻게 이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